아 아 아 아 아 방안이 의자가 보세요. 하하하하하하하 어우 보여ille 여기 안전상비가 없어서. 여기 밑에 한 칸 내려가세요. 한 칸 내려가세요. 엉덩이를 뒤로, 엉덩이를 뒤로. 무릎 펴고, 무릎 펴고, 무릎 펴고. 무릎 펴고. 따라서 나가게 보겠습니다. 무릎 펴고. 엉덩이 퇴근하고, 올리시고, 뒷고 일어서세요. 올리기 가운데. 이러시면서 얘를 올리기. 엉덩이 뒤로 차세요. 엉덩이 털어내봐요. 이렇게. 정원아. 네. 하지 마. 올라가도 어떻게 내려가려고. 왜 하나 그러셨어요? 날 셀 거 같아. 다 먹었네. 공부가 더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든 거 같아. 이게 더 힘들어요? 저는 공부가 더 힘들 텐데. 우리네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냥 어릴막도 있고, 어릴막도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럼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엄청 못하는데 저거. 진짜. 저 한 개에 있습니다. 한 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못 봤네. 가!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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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그, 반동. 반동으로. 반동으로. 네, 반동으로. 네, 반동으로. 내가 따라오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하시는 거 보니까 5세트까지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매달려, 매달려, 매달려.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직, 아직 이성이 남아있어요. 이거 저번에 늘려야겠다? 아. 아. 문 나세요, 얼른. 네. 위로하게 여기, 안을, 누울 때가 여기 잇몸을 이렇게 할 텐데.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아, 또 안하니까 왜 또 안하고. 네. 아, 네, 네. 빨리, 빨리, 빨리. 네, 빨리. 아, 또 안해. 뭐, 좋구나, 안해.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그냥 계속 피곤하다가 자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내일 아침에 또 진행하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한 번 더. 드라이브. 오늘의 기업은요.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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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착장 먼저 도착을 해서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부 서류를 해서 확인할 건데요. 들어갔는데? 2층에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인데 그냥 별거 아니고 스테이크. 사고 났어요? 한 번 올라가서 확인해볼래요. 지금 빵집 하신다고 물어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경찰분 맞습니다. 조치를 해주세요. 눈 때문에 다리가. 이상하십니까? 제 친구 내 파티. 하시죠 파티. 이게 공제 공장인데 스팀 해나오는데 별거 아닌데도 출동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혹시 화낼 수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도 뭐 땡퓨터도 뭐 이런 거 다 왔네요 지금. 하늘 되게 예쁘다. 두 명이 송삭히 못해요. 군대에 있을 때라든지 저 연수원에 있을 때도 CPR 하긴 했었거든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저기 대장님 저기 119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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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심폐소생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만 제가 딱 잡아놓고 주문 이거 좀 아파요. 이렇게 하면 조금만 뒤로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할 때 이거 이거처럼 다들 개인적으로 쓰실 거예요. 잘못 고른 것 같은데요. 살살 해주시겠죠. 하나의 방식은 중자동으로 변호하고 이동이 돼. 조금 더 이상 여기서 알 isso. 방금 출동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관리비도 오래 안 내시고 방에 그래서 결국은 무릅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안 보셨죠? 아니 못 봤습니다. 본면 안 돼요. 나중에 트라운가 생겨서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종종 생기나요? 네. 두 달 정도 연락이 안 돼요. 두 달이요? 너무 짧으신가요? 어디에 타고 있어요? 더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여기 환자들이 좀 나타났는데 바람쌤가 오시겠어요? 문 좀 어떤가요? 몸은 뭐 겉은 괜찮은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을 안 하다 해서 뭔가 망가진 느낌이네요. 오늘 한 번에 잠깐 인사 좀 드릴게요. 딱 어제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딱 24시간 근무를 해봤는데요. 제가 말로만 앞으로도 더 나은 정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관님이 정감 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정감 실시! 실시! 여기보다 힘든 현장직 공무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설마? 없겠죠? 설마? 저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네요. 이번 시간에 돌아오세요. 오늘 신고를~!